동양학의 뿌리를 두고 발전해 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서를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학.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학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달력에는 지금 했듯이 태양력이라는 얘기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태음태양력이라고도 합니다. 태음태양력. 그리고 또한 태음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통상 음력이라고도 사용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봅시다. 태양도 진태양시라는 게 있고요. 진태양시가 있고 평균태양시 이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그러면 진태양시, 평균태양시 개념은 뭘까요? 원래는 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 태양 기준으로 양력을 만들었지만 양력 매월 1이 태양이 어떤 바뀌는 개념을 가지는 건 아닌 것처럼 변질되어 가듯이 태양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해가 뜨고 지는 태양의 어떤 공전, 쉽게 말해서 지구의 공전이죠. 지구의 공전이나 이런 자전이 항상 일정하고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예. 사실은 공전도 좀 다릅니다. 한 가지 잠깐 볼까요? 예를 볼까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지어놓겠습니다. 진태양시는 그야말로 태양의 공전 속도나 주기만을 따른 것인 거고 이것이 약간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또 세슘 원자를 통해서 정확한 시간 개념을 측정하고 있지만 원래 고전에서는 그 개념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것이 태양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또 시간은 별도로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의 틀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걸 평균태양시라고 기준합니다. 그런데 태양의 시간은 뭘로 기준됩니까? 지구의 공전으로서 일단 개념이 얘기가 됩니다. 공전 개념으로서 그럼 지구의 공전 속도가 항상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가운데 태양이라고 치고요. 공전한다고 칠 때 지구가 태양주의로 공전합니다. 물론 지구뿐이 아니라 모든 행성이 다 태양주의로 돌겠죠. 한 가지. 코페루니크스가 지동설, 지동설이 뭐죠? 옛날에는 태양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구가 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지구가 도는 걸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지구 도는 거 보셨습니까? 라고 문담할 말은 없지만 일단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바로 지동설입니다. 코페루니크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요. 그 지동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인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100년, 즉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100년이 지난 뒤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종교적이나 그 시대적 상황, 가장 반대한 것이 로마 교회죠. 왜? 하느님의 창조설과 이런 개념들을, 즉 이런 부분들하고 있지만 만문제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코페루니크스는 지동설을 근거로 해서 행성을 예측했을 때, 행성의 방향들을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예, 그거는 코페루니크스는 처음에 지구가 태양주의로 돌 때 원운동을, 즉 정원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밝혔습니까? 뒤에 케플러와 갈릴레오가 밝혀냈습니다. 이 코페루니크스의 어떤 주장들을 지동설이 사실 다 밝혀냈죠. 사실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코페루니크스를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이 둘만은 인정해서 결국에는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동지일 수 있겠지만서도 그런데 이 태양이, 지구가 태양주의를 도는 것이 원이 아니고 타원이다. 이걸 밝힌 게 누굽니까? 케플러죠. 그래서 케플러의 제1법칙, 뭡니까? 타원 궤도의 법칙. 모든 행성은 태양주의를 돌 때 타원으로 돈다. 정원이 아니라. 그래서 지구도 태양주의를 돌 때 이렇게 축이 이렇게 두 개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태양은 한 쪽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반드시 멀은 쪽, 지구가 도는 죽인데요. 멀은 쪽과 가까운 쪽에 어떤 축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흐름인데 이 축 때문에 바로 태양시가 평균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요 또? 이 축이 무슨 영향을 가주기 때문에? 이 케플러의 제1법칙은 태양이, 행성이 타원을 이룬다. 원이 아니라 타원을 이룬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플러의 제2법칙은 또 뭡니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랍니다. 면적 속도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시간,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동안에, 한 시간 동안에, 어떤 간 한 시간 동안에 이루는 이 공존하는 거리가 아니고 면적, 한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에 면적이 똑같다는 법칙을 밝혀냈습니다. 그 얘기는 한 시간 동안에, 어떤 면적?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태양을 기준점으로 해서 한 시간 동안에 간 면적, 이만큼의 면적이 될 수 있겠죠, 이만큼. 이 면적이 같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그 얘기는 이렇게 반지름이 가까운 곳에서의 면적과 반지름이 먼 곳에서의 면적을 잘 봅시다. 이만큼을 가려면, 원래 이렇게 각도가 벌어지려면, 여기서는 대략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렇게 벌어진다고 칠 때, 이 면적과 이 면적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지가 않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좁은 부분을 가게 될 때, 이 면적이 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시간에 거리가 같은 게 아니라, 면적이 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면적이 같기 위해서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가까운 부분, 즉 가까운 부분에 있을 때는 똑같은 시간에 좀 많이 가야지만, 면적이 나오고, 이렇게 먼 지점에 있을 때는 작게 가야지만, 이 면적이 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구의 속도가, 이쪽 먼 곳에서는 속도가 가까워지겠습니까? 빨라지겠습니까? 느려지겠습니까? 이때는 느려질 수밖에 없죠. 느려지게 됩니다. 느려지게 되니까 길은 겁니다. 하루 해가 길은 거지 말하자면, 이렇게 한 달이 길고, 이렇게 이 계절, 어떤 특정한 계절이 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가까운 부분들은 좀 빨리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과 지구가 가까이 있을 때를, 가까운 때를 우리가 동지점 부분이라고 합니까? 하지점 부분이라고 합니까? 이때는 태양과 지구가 가까이 있으니까 날이 뜨거울까요? 추울까요? 예, 가까우니까 날이 뜨겁겠지요?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이 날이 뜨겁고 덥구나, 동지하지 개념은 이 태양과의 거리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주 멀을 때는 거리로 따지지만 이 정도의 거리가 아니고 그 태양의 일조량이라고 일단 쉽게 설명할게요. 얼만큼 태양을 많이 받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반부 기준이라고 치죠. 북반구든 남반구든 관계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지동지라고 딱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북반구 기준이든 북반구든 남반구는 관계 이렇게 태양과 가까울 때 이때가 동지점입니다. 동지점. 태양과 가까울 때의 동지점이고 추운 시기가 됩니다. 추운 시기. 잘못하면 착각해서 이걸 우리가 하지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과 먼 시기를 하지점이라고 합니다. 하지. 이때가 더운 시기입니다. 이것은 거리 때문이 아니라겠죠? 축구도 없고는. 그러다 보니까 동지 때는 그러면 빨리 갑니까? 적게 갑니까? 동지 때는 지구가 빨리 갑니다. 이렇게 공전이. 그래서 시간이 짧아지죠. 그리고 하지는 어떻습니까? 하지 때는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서 그 면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늦여름 내지는 여름이 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장아 말고도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장아. 긴여림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원이 생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때의 태양이 움직인 시간과 즉 하지점에서 태양이 움직인 시간과 동지점의 태양이 움직인 시간이 다른 겁니다. 진태양시라는 개념은 무조건 태양의 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정한 것인데 이때의 시간과 이때의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 시간은 균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균 태양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이것이 진태양시와 평균 태양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요. 그럼 우리가 태양력은 뭡니까? 태양력은 지금 이렇게 얘기했듯이 태양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태음력은 태양태음력은 뭡니까? 음력은 뭡니까? 그 다음에 태양태음력 그 다음에 음력은 또 뭡니까? 태음력은 뭡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태양태음, 태양력은 순전히 태양만을 기준으로 쳐다라고 치고 보면 되고 태양태음력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음력이 사실은 태양태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태양의 기운과 달의 기운을 같이 섞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도 착각을 합니다. 이 부분, 즉 태양태음력, 태양을 맞췄다는 것은 날짜를 맞춘 게 아니라 절기를 맞춘 게 되거든요. 이걸 간지려고 하고 혼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동양과 동양뿐이 아니라 대부분 나라에서는 태음태양력을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이 태음태양력은 뭡니까? 원래 순음력이라고 부르는, 현재 우리는 음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태음력의 개념이 되죠. 태음력은 뭡니까? 태음력은 오로지 상망만 표시하는 겁니다. 상망이 뭡니까? 달의 개념. 즉 1일과 15일. 15일이 되면 보름이 되고 1일이 되면 초승달이나 이렇게 상했던 작은 달이 되고 이런 달의 변화만 오직 표현하는 거죠. 즉 달의 변화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달의 변화는 간주와 만주 등을 의미하죠. 그래서 특히 해안가 사람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져오고 우리 인간 자체도 현액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을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작용되는 것이 바로 이런 달의 개념인데요. 1일과 15일이라는 개념. 오직 달력, 음력이라는 개념은 태음력은 월의 개념, 1월, 1월, 3월 이런 것들은 그냥 수치에 불과한 거고 오직 이것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1, 15, 1, 15 이런 개념만 표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달의 영향권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1년에 12번 정도에 보통 29.5일에 한 번에 죽이니까 12번 정도 돌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12번 정도를 이렇게 1, 2, 3, 4, 5월로 맞추다 보니까 실제 태양력, 태양은 뭡니까? 1년에 365일이 되고 이것은 29.5일이니까 오히려 30일이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절기하고는 뭐가 안 맞아도록 합니다. 그래서 월, 월만 바꿔서 윤훌를 집어넣어가지고 절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특히 음력 10일, 그럼 기준은 뭐냐? 2월달을 춘부를 집어넣는다, 5월달 하지를 집어넣는다지만 가장 중요하게 11월달에 음력 11월을 동지로 맞춘다는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윤훌를 집어넣어서 절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력의, 그건 뭡니까? 절기는 봄, 여름, 가을, 기회를 농사를 짓거나 뜨거울 때 찰 때의 개념을 잡는 절기에 대량 맞추는 겁니다. 완벽하게 아니고 절기에 맞춰가다 보니까 이것을 태양, 절기는 태양력이죠. 그래서 태양, 절기에 맞춘 태양과 그 다음 음력 개념을 넣어서 태양, 태음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현재의 음력입니다. 그러면 절기에 맞춘다는 개념이니까 간지에 맞춘다. 다릅니다, 여러분. 갑자, 을축 이런 개념하고 이건 음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음력은 단지 1일, 2일, 3일, 4일, 5일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갑자, 을축은 다릅니다. 음력은 윤단을 집어넣고 늦고 빼고 할지라도요. 이제까지 이 간지력은, 간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일자전에 한 간지씩을 계속 배정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순태양력 개념을 가진 것이 이 간지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동양이 참 이렇게 태음, 태양력을 쓰면서도 이 간지력을 이렇게 유지해 왔다는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현상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정밀이라는 이 간지력과 음력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 을축, 병인정밀 이것만 가지고 달이 지금 보름달이냐 안달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음력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을 가지고 대략 음력 2월달이 대략 입춘이나 왔다 갔다 한다, 입춘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음력 정월달이 입춘, 2월달이 춘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음력의 날짜를 가지고 간지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월에는 이렇게 윤호를 집어넣어서 절기를 맞춘 것뿐이지 날을 맞춘 건 아니거든요. 태양이 도는 것과 달이 그렇게 조석으로 간만 이렇게 보름과 초성달처럼 변해가는 것은 각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주학이나 간지를 따지는 학문 속에 있는 이 개념에는 음력이 반영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사실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부분, 우리 문화에서 연구할 부분이 앞으로 바로 사주에 적용되는, 희재까지 무시되고 있는 음력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따져보면 이런 거거든요. 즉, 음력은 달의 기준인데 우리의 간지 가지고는 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름달 이런 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또한 음력으로 며칠, 며칠 가지고는 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